마스크에 가려 사니까 좀 편해? 마스크 하면서 내 입 냄새를 테스트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. 얘들 안녕히 아옹. 코로나 요즘 너무 난리잖아. 근데 또 밖으로 나가야 돼.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. 얼마나 힘든 현장이야. 집에만 있고 싶은데. 재택근무 원투나 원해. 솔직히 마스크에 묻지 않는 메이크업, 덜 묻는다는 메이크업 없어. 그냥 안 해야 돼, 원래 솔직히 화장.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.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. 하지만 화장해봤자 우리도 보이지 않아. 우리의 공들인 이 메이크업. 그냥 하고 싶으니까. 또 우리 마스크에 또 얼른 이렇게 비벼대고 막 이렇게 침 튀기고 하겠니. 또 우리 피부 진정시켜줘야 되잖아. 요즘에 내가 잘 쓰고 있는 거, 이거. 홀리카홀리카 레이온 스킨 에멀전이야. 피부 보충해줘 자꾸. 진짜 순하고 유분기가 없는 리얼 수분이야. 얘로만 그냥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줘. 진정해, 진정해 이러면서. 얘는 듬뿍듬뿍 발라도 돼. 우리 피부 소중하고 얘는 수분밖에 없어. 유분이 1도 없어. 막 튀긴다, 튀겨. 진짜 취취. 오늘 꺼요. 코로나 게라우. 코로나 꺼져. 솔직히 파우네이션 쿠션 바르게 찝찝해. 그래서 나의 해결책은 뭐다? 선쿠션이야.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또 추천해줄 선쿠션이 있어. 짜라란. 어때? 요거는 미샤 시카딘 센틀라 왕쿠션 선이라는 건데. 대왕 이렇게 요런 진짜 내 똥똥이 손가락이 3개가 샥. 왜 안 들어가. 이렇게 들어가는 빅사이즈. 빅사이즈가 빅사이즈를 만나다 얼마나 좋아. 플러스 사이즈. 좀 촉촉한 선쿠션 없을까? 막 쳤다가 디렉터 파이님이 추천한 그런 선쿠션이래서 뭔가 했는데. 요게 무기자차야. 근데 무기자차가 대부분 눈 시림이 엄청 심하거든? 촉촉한데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면서 눈 시림도 없는데. SPF4 SPF뿌뿌뿌뿌. 플러스가 다섯 개야. 한번 보자고.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. 지금부터 스타트. 꺼져줘. 좀 가까이 보여줄게. 일로 와봐. 따라와 너희들 씨. 따라와야지. 그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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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아. 그만 줌이네 카메라 왜 이래 코미라. 그만 그만 뒤로 빽빽빽 그만. 이거 쿨링감이 엄청나. 요즘에 또 마스크 깬다고 수렴도 제대로 안 밀어. 공감하지? 마스크에 가려사니까. 좀 편해? 마스크 하면서 내 입냄새를 아주 테스트 입은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.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우리 평상시에 입냄새 나는 친구들. 나 같은 애들. 자기 입냄새 반성해야지. 요 정도로 톤업이 돼. 지금 이렇게 톤업이 됐고. 커버력은 없다 선쿠션에 뭘 바래겠니. 이거 협찬 아니야. 미사에서 나한테 협찬해주겠어? 협찬 안. 진짜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하는 거. 그래서 나는 요즘 이걸로 베이스 끝내 그냥. 한 번 더. 쿨링감이 뒤져요 그냥. 이 촉촉함이 엄청 오래오래가. 얘를 너무 추천해. 나처럼 화장은 하고 싶은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쓰기 너무 싫어. 마스크에 문의가 극혐해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 번 써봐. 성분도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. 그걸 나 꺼져. 열어버려. 무섭지 미안해. 어때 여기 지금 블링블링해지는 거 뭐야? 블링블링해지는 거 아니야? 죽여주지. 탐 나왔지? 뺑냥. 이글리스 블러 파우더 팩티를 사용해가지고. 이마에 또 오뎌면 개기름 쩔잖니. 나만 그러니? 눈가도 한 번 잡아주고.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테야. 극세사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가지고. 눈썹 끝에를 먼저 이렇게 그어. 그리고 틀을 만들어줘. 왜 이래 또 카메라 앞이라서 또 긴장해가지고. 또 지농니가 결대로 그려. 나 원래 이런 게 아닌데. 한 이 정도. 어머머머 왜 이래. 자 요정도 요정도로 눈썹 완성. 엣지 있는 아치형 눈썹 완성 엣지. 알았지요. 눈썹 완성. 오랜만에 화장 이런 느낌으로. 멋지다. 이글립스 블러 핏 쉐딩. 진짜 슬림픽 컬러를 이용해서 코 쉐딩 해줄 거야. 콧볼은 안 할 거고 콧대만 살려줄 테야. 이렇게. 요정도로 그냥 콧대만 저리 슬쩍으며. 요정도 요정도로만 쓱. 요렇게. 아이고 예쁘다잉. 반에도 똑같이. 요렇게 콧대를 완성시켰습니다. 요 쉐딩으로 눈에도 음영을 좀 주자고. 아우 정말 코로나가 아주 사람을 열어. 팀절기 하더라. 우리 모두가 걸리지 말아야 돼. 진짜 이 쓸모없는 이 바이러스가 왜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짜증나게. 요걸로 이렇게 여기 에버리 두 마리. 아 나 애교살 너무 예쁜. 그렇지 부럽지 좀? 이러면 눈화장 끝이야. 마지막 립 남았어. 요즘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홀리카홀리카 핫크러쉬 글로우 틴트 LV. 요거는 정말 예쁜 살구 복숭아 같은 컬러야. 촉촉한 틴트라서 너무 예쁘지. 말 다했지.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주고.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. 이런 뭐하냐고 마스크로 다 가릴 건데.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알지. 근데 약간 좀 심심한 것 같아. 그럼 나는 요걸로 블러셔도 해줘 이렇게. 왜냐면 마스크 바깥으로 살짝 볼 튀어나오잖아. 이럴 그냥 손가락으로 뚜들뚜들. 예쁘다. 별거 있니? 그냥 뭐 예쁘면 예쁜 거지 메이크업이란 게.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? 너희도 사고 싶지? 사봐봐 지금 홀리카홀리카 세일하더라. 해줘고 얘 컬러 자체가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. 너무너무 예뻐. 눈이 눈이 부셔. 숨을 못 쉬겠어. 눈이 눈고.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 완성이야. 코로나 꺼져! 게라! 까불어 이 자식이.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는데 빠진 게 있지. 요 마스크. 이렇게 끼면 우리가 한 메이크업이 무용지물이 됐다.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알지?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써가지고 코로나 걸린 일 없게. 전 세계에서 꺼져는 우주에서 꺼져.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.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고 건강 조심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. 안녕. 꺽. baş다. c Chang. bell. ümüz. ентов. 건. mesure. уз. thin. 법ard.